어, 안석춘님 안녕하세요. 김경윤님 반갑습니다. 아, 썩 정리 좋진 않네. 빡세겠다. 가디언 디바우루는, 가디언 두부대에 디바우루 한부대 하셔도 되고, 디바우루는 한부대 이상은 좀 유지를 해주시는게 안전하죠. 아, 민간이형님. 어, 오늘 민간이형님 전화 받았었는데, 컴퓨터를 새로 세팅해가지고, 스타가 날라가는데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갖고, 그냥 형님 다운받으시면 된다면서 계정 그때 결제하신거 있으니깐 그걸로 내려받게 하시면 되요. 막 얘기하다가, 아, 요즘 애 키운다고 방송을 스트리밍 3시간 정도만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예, 그래서 뭐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서, 행사하고 많이 바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조만간 같이 아마, 저, 팀플같이 한번 할 것 같아요. 민간이형님하고, 예. 민간이형님 좀, 저 포토스는 좀 잘하시거든요. 그래도. 깔몰드 개념을 좀 잡으시다 보니까, 어, 나이스 팀플 나와요. 어, 락다운, 락다운도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전 오랜만에, 그, 저, 강화해, 해가지고, 목소리는 근데 되게 좋으시대요. 아쿠아TV님, 고민수님, 반갑습니다. 예. 아, 옥승환이요, 예. 오늘 아마 좀 방송이 재밌을거에요, 아마. 제가 많이 털릴거거든요, 오늘. 저게 됐지? 아, 락의 전이형님, 이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어, 극복은 백과 연구의 존재입니다. 어, 극복은 백과 연구가 이선입니다. 벙크를 하나 갑니다 탱크는 좀 뽑으면서 가줘야지 입구가 안전하겠죠? 조심해라 오케잇 일본파에 핵 한번 쏠게요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포스가 지금 딱 포트 까는거 보니까 핵 잘 맞아주겠다 보니까 아 예 근데 그 뭐 민간형님들 이제는 개콘에 대게 나와서 이제 어느정도 그 사람들에게 또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알게 모르게 행사같은거를 엄청많이 다내요 연예인들은 그게 크죠 아무래도 아 시끄럽다 턱으로도 나 니 꾸러가고 잘했다 개이득 오케 오오 약간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네 민가량이 카레이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행사같은거 다 다니시고 저도 그 한번 카메오로 이렇게 저 부산에 이렇게 저 개그맨들 그 뭐 소극장같은데서 공연하는거 있잖아요 뭐 그런것도 왔다갔다하고 뭐 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족발 프랜차이즈도 하세요 뭐 하여튼 뭐 많아요 우리가 저 팁이 안나온다가지고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걱정을 해야됩니다 그렇더라구요 뭐 가수들 특히 가수들은 무조건 행사 그게 돈이죠 음원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인기를 끌지 않는 이상 거의 뭐 행사 대학교 뭐 축제라든지 뭐 그런거 뭐 하는거 있죠 라디오도 예 하시고 하여튼 뭐 하여튼 활동많이해요 우리 알게모르게 그니까 우리가 저 앵간이 뭐 이렇게 들어서 아 그 떠오르는 그런 얼굴의 연예인들은 다 뭐 잘 저 예 잘 벌고 막 잘 벌고 잘삽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사람이 과도하게 뭐 사업에 이렇게 조금 저 투자를 해가지고 뭐 그 탕진하지 않는 이상은 어 거의 뭐 잘 살더라구요 맞는 말인것 같아요 연예인 걱정은 난 내, 내 걱정은 지금 하고 있어 난 내 걱정은 아 저 앵글같은 경우는 또 이게 발키리를 또 써줘야되죠 어 김정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헐 뭐야 잘하네 털 또 뵈 털 또 뵈야 되니까 자 토스에다가 이제 다 핵을 한번 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토 깔고 이러길래 되게 좀 약간 솔직히 구멍일줄 알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됐는데 그곳은 한 명의 손에 87 진동으로 가고 싶다 등장 오래내는 뭔데요 고소가 들어갔고 고소가 고소가 아 아 아 아 에이 소스트가 이게 한 번씩 삼지를 하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예 아 아 아 아 아 우리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한테 스캔했는데 나한테 쳐들오나 탱크로 3시에 헬프 좀 별로 없네요 그냥 나가면 이길 듯 탱크가 많이 없어서 야 탱크야 진짜 많네 다 풀고 나가 말래 새싹 피 marvel 바이브 저그 이제 핵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모아놨다가 테란으로 개설은 모아놨다가 테란으로 어 운 rule 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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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마다가 0이 돼서 스캔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오우, 재밌었다. 그쵸? 토스가 역시 해글 쏘기 제일 좀 쉽다. 저그는 오브로드가 많아서 저그가 제일 힘들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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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